한국 가요계의 전설들이 미국에 온다 세시봉 LA 콘서트 50년이 넘는 우정 속 추억의 이야기와 노래들 한국 가요사의 큰 별 조영남 한국 통기타 문화의 개척자 윤형주 그리고 세시봉의 막내 김세환까지 3월 16일 LA에서 만나자고 16일 LA에서 만나자고 오케이 따스한 추억을 만들어줄 세시봉의 미주 콘서트 3월 16일 LA에서 만나요 힘든 시기 우리는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하겠습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1월에 35만 3천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 노동시장이 여전히 뜨겁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언론과 기술업계에서는 해고가 이어졌지만 의료 소매업 등에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자율 인하가 곧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강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코노미스트와 뉴욕타임즈가 전에 기사 내용과는 약간 내지 상당히 바뀐 톤으로 보도합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밥 메넨데스 연방 상원의원 자리에 출마한 한인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이 라이벌 출마자인 뉴저지 주지사 와이프보다 지지율에서 11%포인트나 앞서고 있습니다 선거기금과 민주당 정치 기득권을 앤디 김 후보가 이기고 있다는 정치 성적표입니다 바브라 박서 연방 상원의원이 함께 상원의원직을 시작했지만 얼마 전 사망한 다이언 파인스타인 후임으로 아담 쉬프 연방 하원의원을 공식 지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립 입장을 취한 박서 의원은 같은 여자인 케이트 포로 후보가 아담 쉬프를 부당하게 비난해서 중립 입장을 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이 새로운 인공지능 도우미를 추가합니다 이혼을 결혼처럼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로 남기기 위한 이벤트 회사 수요도 크게 늘어납니다 2022년 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13%만이 이혼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 지도자 그룹이 이스라엘 비판에 대해 수용을 넘어 옹호하는 활동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서한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을 핍박하는 이스라엘 정착민을 제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로 발표된 경제지표는 이자율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보여지지만 이게 바로 그동안 민주당과 백악관이 저렇게 바이든 대통령을 후보해서 내려야지 된다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지했었던 것이 이런 것을 미리 계산한 거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1월 달에 비농업 부분에서 35만 3천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났는데 이게 전문가의 예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월스윗이 조사를 했더니 한 18만 5천 개가 1월 달에 증가할 것 같다 했는데 거의 두 배잖아요 35만 3천 개의 일자리가 생겼고 따라서 실업률은 3.8%로 조금 올라갈 것이야 했는데 3.7%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부분은 의료 부문과 소매 그리고 이제 정부 공무원도 좀 늘어났고요 제조업, 사회 지원, 비즈니스 서비스, 또 전문직 늘어났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세계적인 추세죠 광업 그 분야에서 일자리 줄어들었고 오일, 가스, 추출 일자리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미국이 지금 오일, 가스, 추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많은 것들이 자동화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자리는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요 미디어와 기술 분야에서의 대규모 해고는 오늘의 미국에서도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줄어든 일자리와 플러스된 일자리를 합치면 플러스가 35만 3천 개라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시거나 일을 하다가 중단하고 계속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이제 노동 참여 인구로 구분을 하죠 그것도 괜찮습니다 62.5% 시간당 평균 임금은 한 달 전에 비해서 0.6%가 늘어났고 12개월, 12월이 아니라 1년 기준으로 하면 5% 정도 늘어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을 훨씬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가 좋다고 느끼기는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며칠 전에 미식원 심리지수, 확신지수, 소비자 발표가 됐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점수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델라웨어주에 도착을 했는데 얼마 전에 그 요르단에서 미군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관련해서 임무를 하다가 3명이 숨졌죠 그 3명의 시신이 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부인과 함께 모든 존중심, 존경심을 표하기 위해서 운구되는 이런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갔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경제가 좋아진다고 느끼면서도 아직은 그 바이든 대통령에게 플러스 점수를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된 이것으로 또 중요해진 것은 3월 달에도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내리는 것을 시작하진 않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당장은 좀 꺼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욕타임스 보도는 짧게 이코노미스트의 보도는 그것보단 조금 길게 전해드릴 텐데 가끔 뉴스를 하다 보면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처럼 뉴스를 보도하는 사람은 이게 일시적인 하루, 이틀, 일주일의 바람의 방향이 바뀐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가겠네, 이제는 바뀌었네, 계절적인 변화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바로 그런 점을 느꼈는데 오늘 뉴욕타임스와 이코노미스트는 각각 다른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어제도 그제도 블룸버그 뉴스 등등을 통해서 소잉 스테이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서 전부 모든 소잉 스테이트에서 다 앞서간다 특히 조지아주처럼 굉장히 보수적인 주인데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불과 2만 표도 안 되는 그 정도 차이로 이겼던 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많은 여러 그룹에서 전부 이기고 있다 한 7%포인트 앞서고 있고 이러한 여론조사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뉴욕타임스 바람의 방향이 좀 바뀐 것 같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불만족한 것 맞지만 그러면서도 바이든에게 트럼프와 지금 가상 대결을 한다면요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때의 중간선거라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 두 번째 재선 또 그 이후에 떨어지고 나서도 또 중간선거를 우리가 치렀잖아요 그런데도 그 선거를 치를 때마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나빴을 때도 민주당이 눈에 띄게 공화당을 이겼다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렇고 다른 지방선거 주정부 차원의 선거에서도 보궐선거 등에서도 놀라울 정도 심지어는 레드스테이트에서도 켄터키 오하이오 이런 위스컨스틴 아니면 약간 소잉 스테이트인 버지니아에서도 민주당이 굉장히 의미 있는 선거를 많이 치렀습니다 심지어는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판사도 그렇고요 주정부의 당의 정치인 선거에서도 그렇고요 여론조사는 나쁘지만 민주당에 대해서 나쁜 느낌을 갖고 있지만 그런데 뭔가가 위험해 위험하다는 게 마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 그 정치인들이 다 실패를 한 거니까요 트럼프의 지지를 받으면 거의 떨어졌습니다 위험해 저 사람들이 당선되면 이런 생각을 하면 바이든에게 호감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래도 낫지 하고는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그 유권자는 중간선거라든가 보궐선거의 유권자들과는 다릅니다 보궐선거나 중간선거는 투표율은 낮지만 아주 그냥 굉장히 꼭 나가서 내가 투표를 해야지 되겠어 마음을 먹고 나가는 사람이 많죠 그에 비해서 대통령 선거가 있는 때는 훨씬 숫자가 많아집니다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보궐선거나 중간선거 때는 좀 귀찮으니까 대단하게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니까 하고 안 나갔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적은 사람이겠습니까 젊은 사람이죠 바이든 대통령의 불리한 그런 이제 그런 면이 있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색인종 젊은이들 뭐 또 대학 졸업을 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나갑니다 이런 대선 때는 그런 게 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좋기는 하기 때문에 이걸 조심해야지 된다라고는 보지만 뉴욕타임스가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데 뭔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같은 것도 계속 나오고 재판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최근에 이제 민사소송에서 여자와 관련된 그런 것에서 지고 재판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변호사가 보여준 행동 그 변호사는 이제 다른 변호사로 대치되는 것 같더군요 그런 것을 보면서 여성 유권자들은 떨어져 나가고 하니까 뉴욕타임스도 바이든이 인기가 없긴 하지만 지금부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분명하게 바이든이냐 트럼프냐의 사이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인기가 없어 보이는 바이든이 재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는 경제를 말합니다 이코노미스트요 얼마 전까지 어떤 매체보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예상까지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위험을 지적했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코노미스트를 포함한 많은 전형적인 매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안정함 이런 개인적인 것으로나 정책에 있어서의 충동적인 것 등등에 대해서 세계가 걱정한다는 것을 무척 많이 상기시키는 매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매체보다도 이코노미스트가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도 있다 그럴 때 세계는 이런 것에 준비를 해야지 되고 야 이거 그런 면을 많이 경각심을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까지 이코노미스트의 보도 태도와 싹 다릅니다 바이든의 재선 가능성은 현재 눈앞에 보이고 있는 것보다 높습니다 경제가 역풍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곧 이제 이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에 대한 플러스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사진이요 이코노미스트는 기사별로 딱 하나의 사진만 쓰는데요 빨간 색깔 바탕의 당나귀입니다 그런데 당나귀가 보니까 발이 4개죠 그 4개 발 가운데서 2개 발이 부상당했네요 붕대로 감고 있고 꼬리도 좀 다친 것 같고 뭐 당나귀 귀도 하나는 다친 것 같고 얼굴에도 막 붕대가 감겨 있고 하는데 그래서 아직은 아픕니다 이 당나귀가 제대로 걷지 못하겠죠 그런데 그 당나귀 등에 배에 풍선이 막 걸려있네요 그 풍선이 하늘 높이 향하는 쪽으로 갔는데 전부 스마일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당나귀 지금 고장난 바이든 대통령을 올려줄 수 있다 경제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핸들 능력에 유권자들은 지금 좋은 느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좋은 느낌은 커녕요 60%가 반대합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제를 잘 이끌어 나갈 것이다 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두 번째 문단으로 바뀝니다 경제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최근 몇 주일 동안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고용 증가 국내 총생산 GDP도 지난 4, 4분기에 3.3% 강하게 증가했고 주식 시작 붐 소비자 신뢰도 2년 만에 최고 경제 회복의 증거를 보이고 있고 투자가들이 옳다면 연방준비제도는 선거를 치르기 전에 이자율을 1% 정도 내릴 것이다 어떤 전문가는 0.75로 보는데 이코노미스트는 1% 정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그동안 다운페이 정도는 모아놨는데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집을 사지 못했던 감히 생각도 못했던 이런 분들이 모기지 이자율 부담이 줄어드니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지금까지는 경제를 참 잘 못해요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될 때 그럼 미국 경제가 바이든의 재선 가능성을 높일까요? 딱 물음표를 찍어놓네요 경제적인 행운과 선거 결과 사이를 조사한 많은 연구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들은 세 가지 교훈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 교훈은 현재 바이든 대통령에게 나쁜데 세 번째는 바이든에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경제에 대한 느낌입니다 뭐 이렇고 저렇고 데이터 이런 거 다 있지만 소비자들 유권자들은 감인 겁니다 감정, 느낌 그리고 그 느낌, 의견은 인플레이션을 무척 싫어하죠 그 느낌은 아직 나쁩니다 인플레이션 잡히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오점입니다 오랜 동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았었기 때문에 팬데믹으로 생긴 그 인플레이션을 많이 바이든 대통령이 혼란을 뚫고 바이든 대통령이 잡았다기보다 바이든 대통령 임기 때에 이렇게 잡아오면서 노동시장 건전하고 실질적으로 임금이 올라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나쁜 감정이 아직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의견과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감정 나쁘죠 그런데 세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훈을 보면 유권자들의 기억력이요 내가 저 인간이랑 생전 말하나 봐라 막 나를 이용만 하는 것 같고 하다가도 또 저 인간이 다가와서 뭔가 도움을 요청하고 하면 또 해주게 되고 그 전에 것은 잊어버리잖아요 인간의 짧은 기억력을 얘기를 합니다 두 명의 정치학자 크리스토퍼 아헨과 레리 마텔즈 이 두 사람이 이제 공동으로 책을 썼는데 현실주의자를 위한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여기서 경제에 대해서 정치인을 판단할 때는 가장 레이티스트 최근의 것으로 최근의 성과로 판단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나의 감정을 기준으로 투표라면 투표를 한다는 얘기죠 그 전에 느꼈었던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랬었지 하는 감정은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짧은 기억력 때문에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지금 좀 좋아졌으니까 이걸 보면서 계속 가야지 좋을 땐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2분기에 1인당 본인이 경제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임금도 조금 나아졌고 소득이 증가하는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회사에서 봉급을 올려주기도 하지만 식료품비나 개솔린 값이 내려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2분기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딱 걸려있는 거잖아요 11월까지 그렇다면 현 정부에 대한 득표율을 투표를 할 때 상당히 올렸다 하는 것을 이 두 명의 학자가 책에서도 쓰고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내려가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 할지라도 살아난다 할지라도 이전의 최고치 9%, 7.9% 이런 것과 일치할 가능성은 지금 거의 없잖아요 더군다나 선물 시장에서 예측을 하기로는 지금 유가 그러면 오일값 하면 이게 바로 자동차와 연관이 되니까 우리 개솔린 값과 그런 것은 2024년도에 그냥 그저 그럭저럭 보합세라고 표현할까요 크게 올라가지도 크게 내려가지도 않는 지금 현재는 조금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인데 유권자가 볼 때는 그걸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 겁니다 2023년도에 마지막 분기에 1인당 실질소득은 1년 전에 비해서 1.9% 실질소득입니다 1.9%가 늘어났고 그 1.9% 늘어간 것이 인플레이션 다 감안해서요 이게 이제 선거 때까지 유지가 된다면 그럼 그게 1996년도 빌크린턴 때와 같은 승리 마진과 같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책을 공동으로 쓴 크리스토퍼 아헨 씨가 얘기하기를 지금 바이든에 대해서 그가 당선될 것이다 아니다 하는 전망은 지나치게 비관론적인 것 같습니다 경제가 바이든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입니다 물론 이제 많은 나라에서는 인플레이션 같은 것을 조작하기도 하죠 브라질이 1986년도에 아주 대표적인 전형적인 예였잖아요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지로 정부에서 낮춰서 물가 상승을 억제를 해서 무슨 22%였던 인플레이션이 1%로 내려갔는데 이런 것은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브라질에 당시에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선거가 치러졌는데 금방 그건 들통나고 말죠 그리고 브라질 같은 나라처럼 인플레이션이 22% 그것보다 더 올라가고 하는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거지 미국은 지난번 9% 됐던 게 정말 놀라운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맘대로 그렇게 조작을 하기도 거의 힘들고 해서 고통스러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억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경제에 대해서 조금 나은 느낌을 가지면서 그걸 잊어버릴 테고 특히 이제 미시건주의 소비자 확신지수 같은 것 새로 나온 이런 것들을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몇 년 동안 느꼈었던 것이 지금부터는 이제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라지고 좋은 느낌을 가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를 할 때 경제에 대해서 가장 나빴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인권 문제가 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등 이슈가 있어도 마지막에 가장 공통적으로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건 경제잖아요 그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경제뿐만이 아니라 이민 등등의 많은 이슈에서 약한 출발을 하는 건 맞습니다 나쁜 출발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경제가 대통령에게 현재의 바이든 대통령에게 순풍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이게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입니다 그러므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이 불과 얼마 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뉴욕타임스와 이코노미스트가 공통으로 이 같은 방향을 바꿔서 보도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로서리 식료품 체인에 큰 그로서리 스토어 체인에 값을 내려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식료품 값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식료품 그로서리 체인을 지금 비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내가 말이야 대통령이 되면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뭐 갈아치워버리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연준이 이자율을 내리기 시작하면서 바이든도 보고 있는 거죠 트럼프도 보고 있는 거죠 바이든에 대한 경제에 대한 지지가 올라가는 거 그러면 이제 저거 조작이야 지금 바이든 좋게 하려고 제롬 파웰이 저렇게 이자율을 내리고 있어 이런 말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벌써 이제 이 두 팀에서는 그런 것들을 읽고 연방의장 뭐 바꿔버릴 거야 하는데 본인이 원래 했었던 사람인데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블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블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블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의 새로운 테스트입니다 새로운 테스트인데 하필 이 테스트가 한인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나도 같은 여자이기는 한데 그래서 또 뭐 같은 당이기도 하고 누구를 특별히 지지한다는 것을 미뤘는데 여자가 남자를 덜이하게 공격하네 그러므로 난 남자 후보를 지질하겠어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볼까요 아직도 1대0이네요 지금 한국하고 호주하고 축구 경기하고 있잖아요 8강전 후반 어? 끝난 건 아닌가요? 후반 46분인데 1대0이면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해드리겠고요 후반 46분 현재 1대0이니까 그 중간에 인조리 타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가 계산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경기가 거의 끝난 것 같이 보이고요 또 다른 경기를 전해드립니다 정치 경기인데 뇌물수수염이 무슨 뭐 이집트에 어떤 정보를 주고 돈을 많이 받고 와이프도 여자친구였었을 때부터 개입되고 했었던 것으로 연방 기소된 그 바브 메넨데스 뉴저지주의 연방상원의원이 지금까지는 내가 재선에 나간다 나가지 않는다라는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오픈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재선에 나간다 한들 크게 뉴저지 주민들이 지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먼저 내가 나가겠다 한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 3선 하원의원입니다 뉴저지 남쪽 지역구인요 그리고 뉴저지의 주지사의 와이프 이 주지사의 와이프가 그동안 굉장히 남편에 대해서 기금모금 같은 것을 무척 잘했었던 사람이고 실제로 남편이 현재의 주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기존 세력들이 이 주지사의 와이프 그러니까 포스트 레이디죠 뉴저지의 그 태미 머피를 굉장히 지지를 했습니다 뭐 선거 기금도 그에게 많이 가져다 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도권의 지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이 첫 번째 여론조사입니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 기구는 좀 초당적인 그런 여론조사 기구인데 침이 걸렸어요 초당적인 여론조사 기구 페어리 디킨슨 대학교의 여론조사 결과인데 민주당 앤디 김을 지지하는 두 사람이 이제 예비선거에서 겨루어야지 되잖아요 뉴저지의 예비선거는 6월 달 맞죠 뉴저지에 살고 계신 분들 캘리포니아주는 3월 5일인데요 그러면 그때까지 아직 시간은 있는 겁니다 앤디 김 32% 그리고 퍼스트 레이디인은 20% 20% 맞네요 야 그러니까 이게 11% 포인트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태미 머피 후보와 이 여성은 주지사 와이프는 한 번도 정치 출마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한 수십 년 전에 직장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금융업계에서 수십 년 전에 한 30년쯤 됐을까요 그때 일을 했고 남편이 정치를 하면서는 남편이 이제 뒷바라지를 하고 선거 기금 같은 것은 굉장히 잘 모은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여론조사에서 또 중요한 것은 이 후보를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강하게 지지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또 역시 앤디 김이 11포인트나 앞서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2% 강하게 지지합니까 하는 데서 11% 포인트가 앞서가는 거네요 왜냐하면 앤디 김의 경우는 3선 의원으로 두 번이나 받고 세 번째 지금 보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그 지역도 처음에 당선될 때 공화당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민주당으로서 앤디 김이 당선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정치적으로는 우리 주를 위해서 일하는 데 검증이 됐다는 것이고 그 대신에 이제 테미 머피 후보의 경우는 워낙에 예비선거니까 민주당에서 많이 지원을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주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뉴저지주의 경우는 민주당 그 기득층이 이 사람을 지원을 하면 예비선거에서는 거의 당선이 된답니다 그러면 현재의 주지사가 필립 머피 주지사가 2년이 남았으니까 주지사로서의 강력한 힘이 있지 않겠어요 어디에 예산을 배당을 할 수 있는 힘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 주지사 와이프에 쫙 몰려가는 거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지지율 차이가 났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는 민주당 기득권들이 딱 줄을 서면 그 사람이 예비선거에서는 이기는데 지금은 앤디 김이 그것조차 누를 수 있는가 처음에 공화당 지역의 그 지역구에서 공화당을 누르고 민주당 후보로서 정치 신인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젊고 그런데 당선됐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뉴저지주의 민주당의 기득권들의 지지 이런 것을 깨고 당선이 될 것인가 그 뒤에는 이제 본선에서는 당연히 민주당이 또 앤디 김 의원 쪽으로 짝 달라붙겠죠 메넨데스 의원 지난 50년 동안 선출지에 이런 정치인을 했지만 어쨌든 지금 무죄를 주장을 하고 있고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이 태미 머피 퍼스트 레이디가 발표하고 나서 11월 달에 나가겠다고 발표했던가 하죠 그리고 앤디 김 후보는 그보다 두 달 앞선 19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11월 12월 1월 2월 아무튼 약 3개월 동안에 320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정치 한 번도 출마해보지 못한 사람이 그리고 이제 앤디 김 후보 지금 170만 달러 정도 그런데 두 후보 다 예비선거 전에 뉴저지의 6월 며칠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 예비선거 전에 쫙 이제 본인들을 알릴 선거 텔레비전 광고를 할 자금은 이 정도로 이제 충분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기면 뭐 어떻게 되겠죠 아무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앤디 김은 변호사 재정업계 학계에서 그 선거 자금을 많이 받았고요 기본적으로 100달러 이 정도 그러니까 풀뿌리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스트 레이디는 그 뉴저지 주의에 역시 변호사, 제약회사, 병원, 영화업계, 텔레비전업계가 큰 돈을 많이 지원을 한답니다 그런데 선거에서는요 돈이 많으면 좋습니다 많으면 좋지만 그 많은 것도 어느 한 군데에서 뭉턱이 돈 들어오는 것보단 이렇게 앤디 김 후보처럼 100달러 얼마 달러 이렇게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작은 돈들은 다 표하고 연관되잖아요 한 표 한 표가 표가 되는 것이고 큰 돈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뭐 슈퍼팩으로 들어가서 가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표로 꼭 표수로 다 계산할 때는 훨씬 작은 돈으로 많은 돈을 받은 사람이 유리하고요 그런 것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의 대항에서 나오는 딘 필립스라는 연방 하원의원도 선거 자금을 얼만큼 모았는데 그 얼만큼 모은 것의 80%가 본인이 낸 돈이에요 워낙에 부자니까 그래서 지금 여론이나 아니면 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앤디 김 후보가 더 유리하다고도 기본적인 조건은 태미 머피 후보가 유리하지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앤디 김 후보가 그런 걸 공격을 하겠죠 보십시오 저기는 저렇게 큰 손들이 다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후광에 따라서 이렇게 저를 경력이 있고 검증이 된 저를 다시 믿어주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앤디 김 후보가 선거 캠페인 하리라고 저는 확신이 드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도 이것도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이 90세로 숨진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았죠 그리고는 이제 그 자리를 사람들이 쫙 보고 있다가 아담 시프 전에 하원에서 정보위원장 다수당일 때 했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었던 인물 그리고 이제 바브라 리 의원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 연방 하원 의원이고 케이리 폴을 이 케이리 폴은 오렌지 카운티가 지역구이고 이 아담 시프는 LA가 지역구이고 이 두 사람이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과 함께 여성으로서 수십 년 전에 연방 상원의원을 시작한 바브라 박서 의원이 그동안 중립 입장을 지켰거든요 넨시 펠로시 하원의장 같은 경우는 아담 시프 쪽으로 딱 섰습니다 그런데 바브라 박서 의원은 넨시 펠로시도 여자지만 여자이기도 하고 같은 민주당 내의 경선이니까 누가 되더라도 나는 되고 나서 50% 이상이 아니면 또 공화당과 예비선거를 치를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니까 11월 달에 그때 열심히 지지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브라 박서 의원이 아담 시프를 공식 지지를 했거든요 공식 지지하면서 최근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이 내 마음을 바꿨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케이리 포털 의원이 두 번을 분명하게 아담 시프 의원을 공격을 했는데 그게 아주 눈에 거슬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토론하던 중에 한 번은 더러운 돈을 받는 사람하고 막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돈이라는 게 더러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슈퍼팩 정치행동위원회죠 그런 정치행동위원회의 돈을 받았는데 그걸 더러운 돈이라고 한다 케이리 포털 의원이 정치행동위원회의 돈을 어떤 이유에서건 본인은 받지 않기로 한 선거기금을 받지 않기로 한 그것은 대체 오케이 그것은 대체 오케이이지만 그렇지만 남이 합법적으로 정치행동위원회의 선거기금을 받는다고 더리 머니라고 하면 안 된다 그건 유권자들이 오해할 수가 있다 나같이 아는 사람은 알지만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아담 시프 의원이 아마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가 보죠 공화당 후보를 스티브 가비 후보를 공격하는 캠페인을 지금 내보내고 있는데 그 정치 광고에 대해서도 이제 케이리 포로가 나에게 질 것을 이미 아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방 후보를 막 비난하는 척 텔레비전 광고를 하면서 그 후보가 붙게 인지도를 높여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지금 케이리 포로 의원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담 시프 의원이 막 여성에 대해서 뭔가 나쁘게 한다는 뜻인데 그런데 절대로 바브라 박서 의원이 볼 때는 상원의원이 볼 때는 이 아담 시프 하원의원이 여성 후보나 여성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여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왜 이 케이리 포로 의원이 아담 시프를 경쟁하는 것은 좋지만 거짓으로 공격을 하는가 난 그것이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고 참을 수 없는 그런 참을 수 없는 것이다 해서 중립을 지키려다가 아담 시프를 공식 지지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누가 누구를 지지했다기보다 그 내용 자체가 좀 저에게는 좀 산뜻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뒤에는 다시 생활 경제 뉴스로 돌아옵니다 김형만 선생님은 연속성이 있으시네요 지난번에도 김 선생님께서 이 경기 결과 알려주지 않으셨나요 이번에도 1대1 연장전 갑니다 라고 해주셔서 제가 또 급히 찾아봤잖아요 아 네버 기브업이에요 지난번과 어쩌면 이렇게 비슷하죠 경기가 후반 경기가 끝나기 1분 전에 한국이 한 골을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장전이고요 손흥민이 얻어낸 패널티킥을 황희찬이 깔끔하게 성공해서 이게 경기 끝나기 1분 전에 스코어를 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장전으로 가고요 이번에는 오늘 경기는 조규성 그리고 황희찬이 선발로 출전을 했고 그리고 또 뭐였죠 이강인 손흥민 이강인도 나왔고요 원래 전반전 경기 전반에 골 점유율은 높았다 주도했다 하는데 상관없잖아요 축구는 항상 점수를 내는 것까지가 실력이잖아요 그랬다가 또 마지막에 경기 1분을 앞두고 또 골을 내는 거 이것도 또 실력이잖아요 아무튼 그리그리 해서 지금 호주가 피파 랭킹 25위 한국이 랭킹 23위거든요 만약에 오늘 이제 지금 연장전에서 이렇게 지난번에 패널티키까지 갔는데 이기면 요르단이 사상 최초로 4강에 진출했기 때문에 요르단과 한국이 겨루게 되는 거죠 정말 네버 기브업이에요 네버 기브업 1분 남겨놓고 하기는 몇십초 몇초 남겨놓고 골 넣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저도 끝날 때까지 아마존이요 루퍼스 R-U-F-U-S 루퍼스라는 인공지능 쇼핑 도우미를 이제 시작을 한답니다 일부에 하고 이제 나중에 전반적으로 넓히는데 몇 주일 안 해요 미국 커스터머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앱에 있는 앱을 받아서 앱에 있는 검색창을 통해서 커스터머 질문을 이렇게 하면 답을 해주는데 아주 정확한 상품을 권해준다는 겁니다 월마트가 인공지능 챗봇을 발표하고 이제 몇 주일 만에 아마존도 따라가는 거예요 한 군데서 하면은 다 그럴 수밖에 없죠 상품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아마존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검색할 때 저도 그렇거든요 무슨 헤어핀에 대해서 검색할 때도 바비핀 이런 거 정도는 바비핀이라고 넣을 수 있지만 아주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참 애매한데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은 인공지능이 다 알아서 쉽게 내가 원하는 상품을 찾아내 준다는 겁니다 지금 초기 단계 여러분들 만약에 사용해 보시면 새로운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럴 때 일반 지금까지 검색창에다가 검색했던 일반 검색창도 그대로 당분간은 가동을 하겠죠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은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었던 얘기인데 이게 본격적으로 추세가 된답니다 이혼 파티가 전문적인 전통적인 결혼처럼 이혼 파티가 이 결혼이 끝나는 것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태도가 전보다 훨씬 좋아진 겁니다 덜 부정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인연을 끝낼 때도 부부로서의 인연이요 그럴 때도 분위기를 좀 밝게 해주자 해서 이게 다 상품이죠 상품화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 아주 친한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게 낫다 이런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 걸면서 이바이트 회사 이름인데 이바이트 어보이드 피하다 이런 뜻으로 쓴 것 같네요 그래서 2019년 이후에 우리의 이런 이벤트를 요청하는 사람이 22%가 늘어났답니다 그리고 프레쉬 스타트 해서 우리가 결혼할 때 선물 이렇게 등록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혼할 때도 서로 정리해야지 되고 새로 사야지 될 게 있잖아요 그런 품목 같은 것도 있고 또 How at the moon 이건 이제 좀 뭔가 기분이랑 관련된 것 같네요 이혼 파티 예약 건수가 최근에 굉장히 늘어났다는 이런 것 그리고 이제 뭐 해시태그에서 이혼 파티 이런 것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2022년도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 81%가 뭐 이혼이 어때서 도덕적으로 할 수 있지 13%만이 아 그래도 한 번 결혼을 했으면 하면서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이혼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2023년도 불과 얼마 전입니다 퓨 리서치가 여론조사를 했더니 50%가 조금 넘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불행한 커플이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아 너무 빨랐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아유 너무 오래 그걸 끌었네 그렇다고 달라질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50%가 넘는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벤트 회사에서는 어쨌든 그 이혼을 한다는 것은 가장 가깝게 물리적으로도 또 심정적으로도 미움이건 사랑이건 그런 가까운 사람과 관계가 끝나는 거잖아요 관계가 끝난다는 것은 항상 상실의 괴로움과 아픔이 있죠 상실의 괴로움과 아픔으로 생길 수 있는 나의 정서적인 불안감 외로움도 있고 또 아직까지는 사회적인 통념 13%는 도덕적으로도 나쁘다고 생각한다니까 뭔가 그 불편한 감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깨끗하게 해소시켜주면서 아니죠 여러분들은 새로운 인생의 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스토리가 스토리를 쓸 때 원하던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 끝이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해피엔딩을 만듭시다 최고의 결혼식과 마찬가지로 최고의 이혼식 이런 선전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사인 쥐나 모파씨 제가 지금 이코노미스트가 아니라 악시오스의 보도를 지금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심리치료사 쥐나 모파씨가 지난 20년 동안 이혼으로 인한 슬픔 트라우마 같은 것을 계속 치료하면서 사람들이 점점요 20년 전보다 지금은 이혼할 때 내가 좀 남들에게 말하기도 싫고 수치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떠어떠할 때에 결단을 내려야지 될 때 본인은 이 결단을 내리고 본인을 통제하고 의지로서 선택을 하고 하는 것 이건 정말 축하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데 잠시 뒤에 또 새로운 생각과 행동 보도해드립니다 네 라디오 서울 지금 축구 캐스터 김용만 선생님이 한국이 연장 전반전에서 골을 넣었어요 하고 중계를 해주셨습니다 네 연장전 전반에 한국의 찬스가 나왔습니다 골대 앞에서 슈링이 나왔고 그러나 라이언 골키퍼가 막아냈고 튕겨져 나온 볼을 이강인이 헤더로 처리했습니다 골키퍼가 다시 막아냈고 연장 전반 6분 이재성 슈링은 빗나갔습니다 그런데 연장 전반 누구냐 궁금하시죠 14분 손흥민이 골을 넣었습니다 패널티역 왼쪽에서 손흥민이 그대로 직접 프리트킥을 그냥 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을 때 골망을 갈랐죠 이렇게 연방 전반전 2대 1로 한국이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아 신나는 경기네요 그렇게 하고 지금 뉴스를 하려니까 조금 뻘쭘하긴 하지만 유대인 그룹이 학자들이 유대인 학자들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팔레스타인에 대한 정책이나 전쟁에서의 행위 같은 것을 비난하잖아요 그런 비난하는 것을 지금 비난한다고 어떻게 된 사람 어떻게 된 사람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직업인부터 직장에 취직하려고 합격증을 받아놓은 그런 학생들까지 다만 이스라엘을 그런 면에서 비난했다는 이유로 그런데요 그런 게 아니다 그게 옳다라고 이스라엘 그룹이 하버드대학교에 편지까지 보내고 했거든요 하버드대학교에서 많이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일이 있자 하버드대학교 동문이면서 막 돈을 기부하는 해치펀드의 누구 아니면 하버드의 전의 총장 레리 썸머스가 된 유대계 사람들이 막 비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해야지 말이야 이랬는데 그리고 나서 이거를 뭔가를 우리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학생들 이스라엘을 보호해야지 되겠어 했는데 그 태스크포스의 네릭 펜슬라라는 교수를 책임자로 났는데 과거에 이 교수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글을 썼다던가 그리고 유대주의 반유대주의가 무엇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을 비난한다는 것이 무조건 반유대주의는 아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걸 가지고 또 이제 딴지를 많은 사람이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전국에서 60명 이상의 굉장히 그 심망이 높은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다 때로는 비난할 것은 비난을 해야지 된다 하는 그 편지를 그리고 그 교수를 하버드에서 지켜야지 된다 하는 데 서명을 했다는 얘기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네 지금 호주 선수가 한 명이 퇴장했다고 역시 스포츠 캐스터 김영만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스포츠 경기는 저처럼 모든 스포츠에 열광하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인간적인 스토리가 있어서 그게 게임 스코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재미있지 않아요 아무튼 호주 선수 한 명 퇴장했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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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혜신이었습니다